네, 주말인 오늘은 종이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산간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5에서 20mm가량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활동하기 좋겠지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아침 북부저격의 기온 18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은 26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서부적은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조금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남부적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현재 동부적의 기온 21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산행객 있는 분들은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야겠고요. 섬적도 하늘에 먹구름이 머물면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대부분 공항에 안개가 낀 가운데 청주공항에는 저시정 특보호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큰 일교차에는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